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은 부정 이전인 23일을 전후해서 검찰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해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내놓고 방해하거나 막아버리거나 수사팀 자체를 해체해버린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그런 우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수사팀 해체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이차장검사와 김태은 부장검사는 우위를 위해서 철저하게 수사기록을 남기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착지로 향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건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의 핵심사항은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결재자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등 주요 피의자들은 개일 일정을 이유로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추미애 장관의 도움으로 수사팀이 이번 구정 이전에 해체될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종 결재자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 이상일 것이다. 다행히 여건이 권력을 계속해서 잡는다면 이번 사건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선에서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불행하기도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권은 차기 정권에서도 굴비역듯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구속되는 사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사의 물리를 웬만큼 터득하고 있고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을 잡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최종 결재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 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나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 월급받는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나의 이익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오나가 오나의 오랜 친구를 생각해서 오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월급사장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건이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권을 정확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힘을 합쳐서 검찰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병호TV가 조사한 6만, 7만, 8만 명이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97%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순수한 의도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사건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직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선거 공략을 마련하고 지원했다는 점을 검찰은 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신규명 변호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선 포기를 종룡한 사건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습 등 청와대 참무진들이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찰 그리고 울산시검까지 동원된 일종의 관건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검찰은 수사팀 해체를 대비해서 수사기록을 남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1월 23일로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직전에 수사의 핵심 사안들을 최대한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맹백합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후임자들이 오더라도 수사를 적당히 뭉개서 그냥 덮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정권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라인들이 물갈이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요 수사부서들은 서둘러 핵심 피의자들과 압수수색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 피의자를 소환해 조서를 남기고 압수물을 분석해서 수사 보고를 해놓은 등 공식적인 수사기록을 남겨둬야 실무진들이 교체되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했던 요즘에 정부로부터 문정권으로부터 욕을 심하게 듣는 검찰의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실이란 것은 잠시 덧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영원히 은폐하거나 그 자체를 영원히 뒤엎어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새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21일 날 검찰 무력화 불가피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김옥려 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옥려 님이 남기신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과 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선택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이제 국민은 국가가 현 정권지에서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참 멋진 댓글입니다. 생각과 의식이 있는 국민이어야 산다. 현재도 생각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생각하고 우리 세대도 생각해야 되지만 자식들 세대도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어야 길이길이 번성할 것이다. 우리는 달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비슷합니다. 1929년부터 1980년 사이에 그리스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성장률이 50년 동안 5.1%였습니다. 그러나 1981년도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8년 만에 성장률은 1.5%로 떨어지게 됩니다. 공짜가 유행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안기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김옥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질문과 댓글을 통해서 제게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만 또 공병호의 자기개발과 관련된 공병호 자기경영채널이라는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식의 창구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